안녕하세요 박용훈입니다 저 수생컨에 오랜만에 왔고요 여수에서 하는 건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명함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 당연히 반갑게 인사드릴 거고 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새 명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캠프 와서 석 달 됐고요 3개월 동안 우리 생태계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과 함께 하지만 아직도 성장해야 될 포텐셜 굉장히 많구나 과제도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일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성장 동력이 소진된 거 아니냐는 우려들 안팎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인구도 좀 줄지 주는 거죠 이제 늘지 않는 게 아니라 줄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등등 여러가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소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 역동성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누가 할 거냐에 있어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혁신과 요연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공급자 내지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월에서 저한테 제가 CVC도 조금 경험을 해봤고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 적이 있으니 CVC 관점에서의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확장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좋은 의견들 저한테 좀 주시면 서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왼쪽이죠 이노버티브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 혁신 창업 생태계라고 그냥 부를게요 벤처 캐피탈도 있고 액셀레이터들도 많고 학교 특히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로우 폼도 있고 어딧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사를 볼 때 시작한 지가 수십 년밖에 안 됐죠 사실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약 12년, 2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쪽 덩어리 이른바 컨벤셔널 인더스트리들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제 때 이제 맹화적 형태로 시작을 하여 6.25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됐고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사실 고속 성장을 했죠 그 결과로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으로 한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아직 성장기 내지는 저는 아직도 태동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컨벤셔널 시스템이 훨씬 크죠 우리나라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단계를 볼 때 성장의 단계나 성숙도의 단계를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법인이라고 써있는 영역이 결국 CVC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자원과 어떤 역량과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어떻게 혁신 생태계 내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일방적인 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신에 혁신 생태계는 기존 생태계 이 컨벤셔널 시스템에 무엇을 기여할 것이냐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점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CVC는 오래된 포맷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한 반 정도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가는 돈의 반 정도가 기업에서 들어가고 있는지가 오래됐고 한국은 최근에 좀 늘어나서 한 30% 정도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나 역동성들만큼은 아직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캐치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치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내용의 질적인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 잘 되고 있습니다 등등 특징은 여전히 정부 조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공헌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일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본은 국가 주도형이 아니더라고요 여태까지 주로 기업들이 해왔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향후 몇 년 동안에 거의 100조 가까운 국가 재정을 투여해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하는 롤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하는 롤이 굉장히 컸고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한국의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입니다 그 형태는, 구조는 결국은 CVC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CVC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들 또는 스타트업들도 CVC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발전했죠 유니콘 12, 그 다음에 서울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로 순위도 올라가고 해서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한국이 가진 또는 서울이 가진 폐쇄적인 특성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싱가폴, 영국, 프랑스, 당연히 이런 선진국들 싱가폴, 이스라엘 다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시작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미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폴은 적어도 동남아권 전체를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글로벌적인 관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게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중에 CVC와의 연계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VC는 대기업을 레프레젠트티브하고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그 누구보다도 글로벌 경험과 경쟁력과 네트워크와 SS이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우리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글로벌리티라고 얘기할까요?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에셋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활용이 되지는 못하고 있죠 CVC가 지금 우리나라도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CVC를 못했었는데 21년도죠 그때 금산 분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산업금융이 아닌 산업의 재벌들 또는 지주회사들도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CVC를 약간의 제약 조건들은 있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CVC를 만들거나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내부에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기업 중에 63%가 이미 CVC를 갖고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했고 작년에는 CVC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53개사가 모여서 점점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센터에도 CVC 협의회 같은 이런 단체들과 좀 더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아마 CVC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교류와 협력 아젠다들을 개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씩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 삼성, LG, GS을 다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다양한 형태의 CVC 암들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내부의 자원을 가지고 그냥 프린스프리 인베스먼트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화해서 신기사, 신기사죠 대부분 CVC들은 신기사 형태로 외부의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투자를 집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목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CVC들은 회사의 또는 본사의 전략적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파이낸셜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딜플로우도 스스로 딜플로우를 대부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본사의 니즈를 대행해서 딜은 본사에서 주고 그거를 트랜잭션만 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스타트업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 스타트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비즈니스 디벌러먼트를 하러 CVC를 만날 때 이 CVC는 도대체 성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에 최대한 우리의 스토리라인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회사들의 CVC 조직이나 조직이나 우선순위들이 자료에는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몇 개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현차가 되게 요즘 실적도 좋고 글로벌리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현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CVC 액티비티들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들도 있고 크레들이 이제 일을 많이 했죠 보스턴 로봇틱스 같은 거 인수해서 차세대 현대차의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고 CVC 한 지는 오래됐고 다만 최근에 약간 좀 둔화된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다시 이제 업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 국내 대기업들은 특히 CVC가 한 3, 4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약간 슬로우한 느낌이 있는데 다시 업톤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레들 얘기 GS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S가 아마 CVC 국내 1호인데 여기는 미국에도 펀드가 코어 GP 펀드가 하나 있고 에너지 쪽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두 개가 있고 건설에도 있고 지주사에도 있고 칼텍스에도 있고 리테일에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제가 볼 때 GS가 굉장히 전략적인 니즈가 강한 형태의 CVC인데 신사업을 만들어낼 거냐 기존 사업에 컨트리뷰션을 할 거냐 아니면 필요한 기술이나 어떤 요소들을 확보하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유연성이 또 CVC에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매일 변하고 아침 저녁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대기업 계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알 거고 대기업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은 대기업의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 되게 잘하고 있고요 LG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팀을 만든 지가 한 7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현명하게 잘했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CVC들의 고충들을 잘 듣고 그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생태계에 훨씬 가깝고 어떻게 보면 혁신 생태계에서 시작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군의 CVC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고 스타트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D2 양 대표님 모신 것 같은데 D2 같이 철저하게 명확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맞는 회사들과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광범위하게 새로운 사업계를 찾는 역할을 하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해진 이 폼 같은 건 없다 CVC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제 거의 CVC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왜냐 CVC가 회사에다 설명을 할 때 스타트업하고 일을 하는 거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단어가 오픈이노베이션이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회사들과 내 리소스로 다 할 수 없는 과제들을 같이 해결하자라는 게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고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임프레임이 다릅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타임프레임과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타임프레임이 같지 않아요 대기업의 24시간은 스타트업한테는 48시간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거의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 퀘스천이 생기죠 그다음에 목표가 다르겠죠 당연히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이냐 대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혁신의 아웃솔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자원을 얻고 싶어요 자원이라면 비즈니스 어퍼투리티 또는 마케팅 지원 또는 새로운 시장, 고객 베이스 또는 내 비즈니스 모델 또는 내 프로덕트의 검증 POC를 하죠 그래서 서로 당연히 목표가 다른데 언어체계나 사고방식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등등 격차가 많기 때문에 이 오픈이노베이션의 성공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거다 그러나 이거 말고는 대기업이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대안이 별다른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만큼이나 스타트업에서도 대기업을 더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줘가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명민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CVC들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초기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의 비즈니스의 테크놀로지 스카우팅 역할이 되게 크고요 갖고 있는 기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장 또는 고객 베이스의 확대 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발굴 이런 쪽으로 대부분의 역량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서비스를 가지고 타겟 마켓에 본인들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사업을 키우는데 동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연결과 네트워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미 제일 잘 갖고 있는 엔터티는 결국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그 다음 과제고 이 역할을 지금은 공공 또는 민간 지원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데리고 나가서 각종 네트워킹 행사도 하고 미덥도 하고 회사들 소개도 하고 펀딩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CVC가 본격적으로 이런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거고 그때에 맞춰서 우리 스타트업들도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결과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가 잘 성장을 해왔어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왔고 이 커브가 좀 꺾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커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커브는 국가 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드라이브 모델이 아니라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커브는 생긴 건 비슷하지만 구성된 요소나 기술적인 리퀄먼트나 사람이나 일하는 방식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S커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태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구생태계와의 연계가 우리 경제의 다음 과제고 그 과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가 패널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